오늘은 김창산부도 일정 공개했습니다. 제가 찾고 찾아서 일정 공개했는데 전북현대는 아직 제가 공개는 안 됐어요. 촬영 날짜가 아직 안 되는 날짜였기 때문에. 공개되는 날이면 다 올라왔을 텐데 공개 안 되는 날짜로 가는 겁니다. 김창산부가 KD2에서 KU1로 승격했잖아요. 그래서 더 잘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네 지켜봐야죠. 자 오늘 영상은 김창산부 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